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국가지 국어 기출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수업은 이론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수업은 아니고 문제에 나왔던 형태를 살피고 또 앞으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해설은 그 밑에 해설치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문제를 쭉 넘기면서 문제 형태를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십시오. 1번은 박스에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에 맞는 문장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연습을 많이 했던 것이죠. 조건이 지금 몇 개 정도 제시가 된 것 같습니까. 제가 본 것은 한 4개 정도인데 하나가 해양오염 그래프죠. 그리고 실천 방법 그리고 설의적인 표현 비유까지요. 총 4가지죠. 요즘 이거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연습할 내용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유 있죠. 비유. 우리가 수사법에 비유법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법도 비유법이 되는 것을 아시죠. 맞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의인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령 2번 보기 보십시오. 2번 보기에 넷째 줄 바다도 살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의인화되어 있죠. 바다를. 아니면 활류법이라고 볼 수 있죠. 됐죠. 이런 의인과 활류법도 비유법이 하나니까 이건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3번 보기 보십시오. 3번 보기도 첫째 줄 끝에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인화되어 있죠. 그래서 의인법도 비유법이 하나니까 이건 비유의 조건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조건을 제시할 때 비유 유추 같은 것을 침입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비유에는 우리가 아는 비유법도 그 속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 근지고요. 일단 1번은 조건에 맞는 문장 찾기였습니다. 그리고 2번은 화법. 대화이라는 얘기죠. 말의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습했던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긴 지문. 그래서 우리 왼쪽 면 한 면을 다 차지하는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인습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입에서는 좀 짧게 나왔기 때문에 좀 땡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세 가지 입장이죠. 백팀장하고 고대리가 서로 의견이 맞서고 그렇죠. 그리고 임대리는 중립적 입장을 가지고 있죠. 여하튼 그런 대화이라는 얘기인데 따지면 국어직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떤 이론적 지식을 파트너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죠죠. 이것은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것입니다. 됐고요. 3. 우리가 좀 걱정하고 있는 문제의 형태 중 하나가 이 3번 같은 형태입니다. 사실 나오면 속수무색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형태들이 몇 개 있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한자 표기 문제 아니면 두 글자짜리의 한자 어휘 문제. 한자 어휘 문제가 딴 게 아니고 그냥 한자만 주고 읽고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올해는 안 남았는데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의 상황을 박스의 보기로 제시하고 여기에 관계된 두 글자짜리의 한자어를 묻는 문제가 예전에 나왔었죠. 그 보기가 1번 협주 2번 협조 3번 협동 4번 협상이 나왔습니다. 협상 단 몇 번이겠습니까. 협상이겠죠. 그런데 이거 틀린 친구들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만 주고 음을 안 달았거든요. 그게 한자 어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조금 좀 어려워하는 것이 한자 표기 한자 어휘 그리고 고유어 문제 그리고 3번 같은 이런 관용어 문제. 이것이 속담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나오면 내가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나마 참 올해 시험은 3번 좀 쉽게 나왔습니다. 입추의 이지갑다. 이건 송곳 하나 세울 텅도 없이 어떤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업시간에 연습한 것은 이것이었죠. 입추의 이지갑이 길게 늘어서 있는 이건 아니다죠. 이것은 어떤 공간 장소에 빽빽하게 발 하나 들이 놓을 텅도 없이 틀어차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그랬었죠. 그런데 사실 방심하지 마십시오. 항상 수준이 요즘도 수준은 아니에요. 이것은 관용어 문제에서는 되게 쉽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마음만 먹으면 더 어렵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올해 시험이 이런 3번 같은 문제 형태 때문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9번은 좀 쉬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요. 됐죠. 하여튼 3번은 조금 아싸서 했지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됐고요. 자 뒤로 4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까. 저 미리 좀 보여드릴까. 이게 이제 올해 나왔던 국가적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관용어까지 해서 몇 개 증명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4번 순서비열문제입니다. 땡큐입니다. 왜 땡큐인가 하면 순서비열문제의 지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긴 탈락을 주고 순서비열문제는 물으면 좀 고능스럽죠. 시간을 많이 뺏어 먹으니까. 그런데 사실 4번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땡큐이지만 이 시험은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이런 식의 유행의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12문제가 남았거든요. 지문을 이용한 문제가.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별로 없었는데 남아서 시간적 이유를 가지고 풀면 다 풀리는 문제인데 실제 막상 시험장에 앉아서 문제를 풀다 보면 구글은 아마 처음에 구글을 푼 사람은 좀 제대로 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칫 방심해버리면 제일 마지막에 남겨둔 과목의 시간에 되게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시간을 어중하게 잡은 문제들이 12문제가 있었거든요. 지문은 총 15문제가 지문입니다. 15문제가. 그러니까 이 시험은 조금 내용적인 면은 좀 쉬웠지만 문제의 형태상 시간을 좀 많이 뺏어먹는 문제의 형태였을 것이에요. 우리 순서 배율 문제를 인수할 때 주로 한 것은 이것이었죠. 읽다 보면 이것 다음에는 반드시 이것이 와야 돼. 아니면 이것 앞에는 반드시 이것이 와야 돼. 이렇게 확신이 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 다 한번 보십시오. 다 보시면 그런데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무엇이 왔겠습니까. 기업들의 노력에 관계된 내용이 언급된 부분이 왔어야겠죠. 그게 어딘가면 가달라기였습니다. 가달라기 보면 기업들은 고객이 판초활동 어떻게 반응하고 평소 어떻게 행동하며 사물 어떤 태도 보이는지 돈을 투자해가지고 마케팅 조사를 열심히 해왔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그런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읽다 보면 다 앞에는 반드시 가가 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은 뭔가 하면 가다 하면 반드시 다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이렇게 확신이 드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일단 답이 아닌 것을 제껴버리자. 그래서 소구의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보면 일단 가 다음에 다가 아닌 것은 1번이에요. 여러분 통상 가하고 다 사이에 지금 나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것은 틀린 보기가 많다고 그랬죠. 결국 이 문제의 정답도 1번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경험상 이 사이에 어떤 말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보통 이 보기는 틀린 보기로 처리가 되더라. 그리고 2번은 가담에 다가 맞죠. 3번도 가담에 다가 맞죠. 그런데 4번은 아니죠죠. 일단 보기는 2번과 3번으로 좁혀졌죠.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나무십이 없나. 나 달리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앞에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응급이 왔었겠죠. 맞죠. 이렇게 해서 답의 실말을 풀어나신 거였죠. 하여튼 순서별 문제는 늘 인수했던 것이니까요. 또 별반 새로운 유음도 아니었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5번은 공부에 좀 연륜이 있는 친구들은 이건 덤비면 틀리기 딱 좋았습니다. 우리 무진기행 소설이죠. 소설인데요. 무진기행에서 무 자가 무슨 문자입니까. 안개 문자죠. 이 직원 안개가 유명한 직원이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표면 무조건 4번은 맞는 것이에요. 4번은 틀린 것인데요. 됐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보시면 명산물이 뭐 별로 없지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자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달라보시면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별거 없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번 보기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이건 틀린 것이겠죠. 맞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들어보십시오. 결국 이 문제는 읽어서 문제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 소설이 항상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산문 장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이 소설을 미리 공부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읽어서 그 지문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산문 장르가 이 소설도 재문만 가지고 덤비면 사실 딱 틀리기 좋았습니다. 4번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보기였거든요. 무진기에서 문자는 안개 문자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십시오. 지문이 주어지면 지문을 읽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넓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문학의 공부 범위는 고전 문학 작품하고 현대 시입니다. 이 두 놈은 약간의 배경 지식을 요구하게 돼요.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부해서 배제할 수 있는 장르는 무엇이다? 산문 장르라고 그랬죠. 그 산문 장르의 대표가 뭡니까? 소설, 희곡, 수필, 시나리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읽기 영역으로 분류가 된다고 그랬죠. 가령 우리 마음에 이범순의 오발탄에서 오발탄이 무엇을 상징하지? 그 물을 깠죠.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에서 광장이 무엇을 상징하나? 물을 깠죠. 그런데 어떤 시험에서도 한 번도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주어지면 지문을 읽어서 거수기사의 해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만약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혹시 인터넷 검색할 일이 있으면 소설 지문을 한번 쳐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줄거리 정도 읽어두는 것은 괜찮을 것이에요. 줄거리 정도? 그렇죠? 괜찮을 것입니다. 그럼 작품이 좀 편할 테니까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습니다. 에서 일부러 찾아가면서까지 공부할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우리 국어에서 공부할 것 챙기지 않습니까? 국어 한 과목만 있습니까? 나머지 네 과목도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그건 공부에서 배제하자. 그래도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습니까? 시점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해요. 일단 우리 공부는 고전문학 작품하고 현대 시에 집중하자. 그리고 그 내용은 기본서 속에 보면 다 있죠. 그래서 기본서 속에 있는 작품부터 시작해서 능력을 조금 더 넓혀내면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시오. 5번 이것은 사실 소설 지문을 이용한 내용의 일치 문제였죠. 됐고요. 원래 소설은 그렇습니다. 6번 이것은 한자성 문제이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서 새치줄, 빌 것 아닌 사실을 한 것에서 보아 그 반대의 말이 그 뒤에 나오겠죠. 마치 더 부풀려 크게 과장해서 이런 것이겠죠. 그 의미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몇 분이었습니까? 4번 침소봉대였죠. 그런데 보십시오. 한자성은 이렇게 나올 거라 가정하에 공부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랑 싶으면 하면 한자만 주고 음을 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사실 6번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선지 속에 있는 이 한자성어를 못 읽는다거나 이 한자성어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자기의 한자성어 실력은 40점대의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한자성어는 기본이죠. 어떤 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얄구전 책을 가지고 있든 그 책 속의 한자성어에 이거 없는 책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자성어는 표준 국어 대사진에 올라가 있지 않는 한자성어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요 4개의 보기 속에 1개 정도의 모르는 한자성어가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면 맞는 것이든 틀린 것이든 정답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책 속에 있는 한자성어에서 답이 있어요. 한자성어 어떤 책을 가지고 있든 있죠. 한자성어. 그 책만 열심히 하시면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장당펀대 지방지기도 반드시 한자성어는 요 한 문제 이상이 출제됩니다. 이때까지 어떤 시험에서든 어떤 직렬의 시험에서든 한자성어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왔거든요. 한 문제 이상이. 그리고는 확실합니다. 어떤 책이든 그 책 속에 있는 한자성에서 물론 답이 있을 테니까요. 그 책만 파시면 확실히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건 영어 단어 천 개 외워보는 것이다. 이게 더 확실한 공부입니다. 왜? 내가 외운 천 개의 영어 단어에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자성어는 무조건 나와요. 그 책에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가 뭐라고요? 그리고 언어 문제하고 한자성어 문제라고 그랬죠? 이거 두 개만 잘 맞춰도 무조건 80점, 85점 확보하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국어는 그렇습니다. 국어는. 그러니까 한자성어 강조합니다. 반드시 공부하십시오. 지금도 안 늦습니다. 지방지기를 대비해서 안 늦으니까 반드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다만 문제는 같이 한자문지고 음을 안 달 테니까 음을 딱 가리고 한자 읽는 연습도 같이 변형해서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한자성어 쉬웠고요. 7번 봅니다. 이것은 사슬 시조이죠. 그런데 고전문학 작품을 미리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가 뭔가면 옛날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 문제는 마찬가지 1번부터 4번까지 선지에서 모르는 낯선 이론들 있습니까? 없죠. 가령 3번 연쇄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쇄법 알고 있지 않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묻는 것. 이런 것들요. 그거 모르는 말이 없는 것이에요. 결국 이 문제 내용의 일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읽고 해석만 되고 판단만 잘하면 맞출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뭐 판단 과정에서 미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잘 못해서 틀릴 수 있지만 사실 1번부터 4번까지 선지에서 낯선 이론적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읽고 해석만 되면 되는데 옛날말로 돼 있으니까 읽고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는 딴 것도 없습니다. 공부가요. 기본서 속에 있는 고전 문학 작품들이 있죠. 많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옛날 말에 해석에 대한 감각이 좀 생겨요. 그 감각 증거만 해도 충분합니다. 됐죠?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고전 문학 작품의 공부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공부가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읽고 해석해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서에 보면 원문과 함께 그 밑에 현대어 풀이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어를 부진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현대어를 다 읽고 나서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옛날 말을 보면 대충 해석이라는 요령과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 정도의 연습으로도 충분히 요정 칠병 같은 문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배운 이론이 없어요. 감정이입, 공감각, 어조에 대한 이야기, 수사법 다 배우지 않습니까? 수미상관, 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후정, 역설법, 반어법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지식은 없을 것이에요. 다만 기본은 읽고 해석이 돼야 풀 수 있으니까요. 여하튼 그 노력은 좀 해보시라. 고주문의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공부는 읽고 해석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그런 것이고요. 8번 보십시오. 우선 구절 끼워넣기 문제인데 이건 구구적인 문제이죠. 읽고 푸십시오. 푸시면 되죠. 됐습니다. 이러면 묻겠습니다. 8번 같은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실래요? 8번 같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실래요? 공부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이렇게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구구는 80점, 85점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되게 수월한 과목이에요. 왜? 독해가 가능하니까. 구구는 0점이 절대 안 나옵니다. 구구는 0점 맞는 것이 100점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독해가 가능하니까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문제 맞출 수 있어요. 60점, 70점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구구라는 과목입니다. 됐죠? 나중에 이제 80점에서 90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 80점 때까지 이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 구구는. 됐고 뒤에 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주말 표기죠. 우리 문화에서 주말 3에서 배워놓은 것이죠. 맞죠? 울림 소리 뒤에 하가 오면 알을 빼고 히에선 살리고 안 울림 소리 받침 뒤에 하가 오면 알을 통째로 뺀다. 이런 것들 인습했죠. 맞춤법은 너무 좀 쉬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제가 2023년판 문화의 교재를 예전 교재에 비해서 내용을 많이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드러내도 역시 여전히 그 책으로도 우리 시험은 아직은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의문 규정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 외류, 로마자 이런 것들 물론 그 교재에서 그 수업에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고 100%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순간 학생들에게 부담을 참 많이 주는 책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그간 있었던 내용들을 많이 털어냈거든요. 그런데 털어내도 여전히 그 책은 아직도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문 규정에 대한 것은 아마 그 책에서 100% 다 측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어는 또 상대적으로 요즘은 시험 환경상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부담을 좀 적게 쳐야 될 과목이 된 것 같아서 양을 수업의 양도 그렇고 교재의 양도 그렇고 많이 줄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좀 어려운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학이라든지 행정법이라든지 이건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고 또 개념을 이해하기까지는 또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공부를 좀 하시라고 하여튼 줄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 의문 규정에 관한 우리 문화의 수업을 통해서 다 100% 측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9번은 좀 쉬웠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한자 표기 문제죠. 자 사실은 고비죠. 고비인데 참 고마운 것은 우리 1, 2, 3번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4번이 틀린 것은 아시겠죠. 아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제 느낌에. 됐죠. 답은 4번입니다. 참 한숨 돌린 것은 한자 표기는 사실 우리가 하나 막 그냥 점수 1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참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수준은 올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건 한자 표기 문제에서는 거의 역대급 쉬웠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죠.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이 대체로 좀 국어는 좀 쉬웠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이것은 내용의 일치 문제이죠.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12번 보십시오. 또 내용의 일치 문제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독해할 때 제가 몇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순발력이 좀 있어야 된다. 어떻게 불치발 결정해야 된다. 두 번째 말 바꾸기를 조심해라. 말 바꾸기. 세 번째 분류의 필요성이 있는 글들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분류하면서 읽어라. 우리가 세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두 개의 개념을 넣으면 한 개는 똥나미 한 개는 삼각표 치면서 이렇게 분류하면서 읽어라. 합리론 경험론 그거 기억나십니까? 문제 풀었던 거.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12번도 마찬가지 보잉과 에어버스이라는 얘기죠. 그럼 딱 보니까 아 이건 보잉과 에어버스의 성격을 구분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보잉은 똥나미 치면서 표시하고 에어버스는 삼각표를 치면서 표시하고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읽기의 계획이 작전이 딱 쓰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것이 내용의 일치 문제인데요. 재미난 것은 이런 내용의 일치 문제에서 올해는 이렇게 분류하면서 읽어야 할 문제들이 진짜 많았던 것입니다. 뒤에 13번 보십시오. 추론의 문제인데 이것은 무슨 문제였노? 공포와 불안의 차이점이라는 문제였죠. 대척 오른쪽 14번. 이건 무엇이었노? 추론의 차이점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두 사람의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가 포틀레마이오스하고 밑에 코페레너리쿠스. 맞죠? 그래서 그 두 사람.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아 이건 분류의 필요성이 있겠죠. 분명히 코페레너리쿠스의 이야기를 마치 포틀레마이오스의 이야기처럼 아니면 지동의 이야기를 마치 추론의 차이점처럼 이야기하는 이렇게 쓰게 해서 장난치겠죠. 이 뜻이 분류를 요구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15번. 이건 뭐 너무 쉬웠죠죠? 이걸 적중이라 하기도 하면 민망할 정도로 그죠? 쉬웠습니다. 됐고요. 자 됐고. 맞춤법 문제였습니다. 자 16번. 우선 약간의 한자의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게 결국 읽기 문제였죠? 읽기 문제였고 자 17번 보십시다. 감상입니다. 시죠. 역시 요즘 현대시의 문제의 출제의 추세는 그렇습니다. 거의 내용의 일치 문제화가 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다만 시니까 약간 어떤 이론적 내용들이 가미될 수가 있어요. 그 이론이라 해봤자 수사법이라든지 공감각 감정이입 아니면 성경후정 수미상관 이런 것들 어조에 관계된 이야기 아니면 시의 의미에 관계된 이야기 이런 것이 언급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가 중독이 연습을 했던 것인데요. 이런 것이죠. 가려 물읍시다. 6번째 줄 정적의 소리 그랬습니다. 정적의 소리 수사법 뭐예요? 정적이 무슨 소리가 있겠습니까? 역설법이죠. 그런데 항상 역설법의 장난은 뭐로 칩니까? 반으로 치죠. 맞죠? 그래서 뻔한 것이었죠. 답은 4번이 틀렸죠. 됐죠. 그런데 이걸 떠나서 1번부터 4번까지 선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이 있나 이 말입니다. 심각적 시각적 이미지 심상 아닙니까? 이해하지 못할 말 아니죠죠? 자 그리고 4번 반업법 그 우리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나 선시가 취하더라도 쫄 필요 없다. 우리가 이런 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들은 다 공부를 통해서 인습이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문제 취해서는 그냥 리용일치 문제처럼 읽어서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된다. 시도 마찬가지다.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화제의 처지라는지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읽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됐고요. 다음은 4번이었습니다. 되고 18 보십시다. 자 마찬가지. 지금 이것은 분류의 필요성인 글이었는데 총 3가지의 개념이 나와요. 하나가 넷째 줄 끝에 서사시의 시대 그리고 한 일곱 번째 줄 비극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철학의 시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차피 장난은 이 세 시대의 승격을 섞어서 장난치겠죠. 그러니까 읽을 때 이건 분류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니까 승격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읽는 연습들. 됐죠? 이것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 19번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19번도 분류의 문제죠? 분류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줄 방광자 형하고 참여자 형 두 개 나눠놨지 않습니까? 어차피 장난은 여기서 치는 것이에요. 여기서요. 됐죠? 자 뒤에 20번 보십시오. 20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분류예요. 어떤 분류입니까? 디지털 트윈하고요. 메타버스의 분류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같이 내용이 일치 문제에서 가장 쉽게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지문이 이런 지문이고요. 그리고 문제를 가장 쉽게 출제할 수 있는 유형도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개 내지는 세 개의 개념이 제시되면 그 개념의 성격을 섞어서 장난치기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일치 문제를 만들기에 참 좋은 글들이에요. 이런 글들 자체가. 그러니까 내용이 일치 문제될 때는 혹시 내가 지금 읽는 이 내용이 어떤 두 개의 세 개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면 그 개념을 내가 성격을 구분하면서 읽을 것이야. 이렇게 작전 계획을 세고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입니다. 됐죠? 그런데 문제는 20번 같은 문제예요. 내용이 일치 문제치고는 사실 지문이 좀 짧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짧은 지문들이 올해는 12개나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몇 번에 문제 풀었습니까? 25분? 25분? 뭐 더 걸릴 수도 있고. 물어봤어요. 대구에서. 20분 안에 풀었다 그러더래요. 와 빨리 풀었네. 몇 점 나오는데? 65점 나오는데. 그건 30분의 품만도 못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험은 우리 평소의 연습은 이게 했다 아닙니까? 빨리 정확히. 물론 제가 특강을 통해서는 우리가 빨리 푸는 요령을 공부하자. 이야기했죠. 정확히는 기본이니까요. 정확히는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빨리와 정확히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정확히를 선택하는 것이 맞아요. 왜? 시험이니까요. 빨리 푸는 거 맞습니까? 답 틀리면 그만인데. 맞죠? 그러니까 정확히가 기본이죠. 실제 시험 볼 때는. 다만 인습할 때는 빨리 푸는 것도 실력이니까죠. 빨리 풀 수 있는 요령을 위주로 특강 같은 것을 했지 않습니까? 독해 특강이란지 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건 20분 안에 푸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었겠는가. 또 그렇게 풀면 보이지 않는 실수가 있지 않았겠는가. 보이지 않는 실수는 보면 나와서 딱 봤을 때 아 이거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내가 잘못 읽었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내용적으로 의미는 것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사실 이 시험을 은밀히 핑크하면요. 우리가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기억, 추억, 한자 표기 문제예요. 그러나 그마저도 쉬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험은 100점이 나올 수도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렵더라도 95점 실수 없이 정확히 문제를 푸셨으면 95점은 나와야 될 시험이고 진짜 100분 양보하더라도 90점 이상 정도는 되어줘야 무난하게 시험을 봤다 할 정도고요. 85점도 되게 아쉬운 점수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한 강만 놓고 봤을 때 시간 제한 없이 그냥 그냥 편한 마음에서 무제한 시간을 주고 문제를 풀게 했을 때 진짜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점수는 90점 이상 정도가 되어야 되는 시험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요. 무한정 시간을 쓸 수가 없으니까 급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보이자는 실수는 있었지만 문제 자체로 봤을 때는 그게 의리운 시험은 아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지난 시험인데 제가 몇 가지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작은 자료 있죠. A4용지. 그것도 아마 그간 나왔던 문제의 출제 추이를 살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몇 년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9년간 자료를 제가 분석한 것인데요. 지금 PPT는 제가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요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뭔가 하면 2017년 이전까지는 사실 요쪽 파트에 있죠. 특히 요쪽 파트에 대한 출제의 비중이 조금 높았습니다. 못해도 한 일곱 문제 내지는 일한 문제. 좀 심한 경우는 저는 이제 편하게 우리가 우리끼리 문화를 이걸 잘 아니까 그죠. 혹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 문화의 특강이 뭔가 하면 그게 의문규정입니다. 맞춤법이란지 띄어쓰기 로마자 외래어 표의법 좋은량, 나쁜량, 식별포트에서 표준발음법 그게 문화의 중요수인데요. 이 각오 소위인께 은어죠. 은어 은어 부분의 문제가 어떨 때는 좀 심한 경우는 13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건 기형입니다. 원래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국어에서 물을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많고 다양합니까죠. 그런데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영역이 조금 기형적이지만 실제 13문제까지 이 파트에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해도 한 7문제에서 11문제 사이에서 출제가 되다가 이 연도를 기준으로 문제 출제의 취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 쪽의 문항수가 특히 이 쪽의 문항수가 줄고 대신에 이 쪽의 문항수가 특히 이 쪽의 문항수가 더 는 것이에요. 됐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공부를 오래 한 친구나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나 실력 차가 사실 거의 안 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장린도 국가직 시험에서 어떤 친구 한 3년 이상 공부한 친구가 공부를 잘해요. 한 보통 1점 차이로 떨어지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깝게 떨어진 친구인데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장린도 국가직 보고 나서 몇 주마다 물어보니까 85점 맞았다고 그러대요. 한 3년 이상 공부한 친구인데 그런데 기문만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입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가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몇 주마다 물어보니까 95점 맞았던데 맞았다 그러대요. 아니 공부 시작한 지 한 달 반 된 친구가 95점 맞았고 3년 이상 된 친구가 85점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문제 형태로 지금 출제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암기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 읽으면 실수에서 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한 친구나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나 사실 실력 차이가 거의 안 날 정도의 문제 구성도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됐죠. 하여튼 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소홀하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파트가 되었다. 그래서 예전까지는 제가 이런 특강들을 잘 안 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여튼 이 비문학이라든지 이런 지문에 대한 특강들을 좀 많이 강화해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소홀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디까지나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거는 어쩌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파트입니다. 사실은요. 특히 이 파트 있지 않습니까. 비문학적인 걸 이것은 읽고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파트 이 파트는 공부를 안 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맞춤법 되게 시시하게 봤죠. 그런데 이거 맞춤법도 틀린 친구 있어요. 사실은요. 그럼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 것이고 공부 안 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대급 안 나왔습니다. 두 문제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우리 맞춤법은 문법에서는 하나 더 안 나왔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맞춤법이요. 역대급 적었습니다. 보십시오.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지방직도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시험들마다 다 어떤 문제의 형태의 분포는 다를 것입니다. 다를 것인데 우리는 역대급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도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점수관리가 안 되죠. 그러면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한 점수관리만 잘 되면 어떤 난도를 보이든 지금 이거 올해 다섯 문제 아닙니까. 다섯 문제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점수관리만 잘 되면요. 어떤 난도를 보이든 무조건 80점 85점까지는 올라갑니다. 딱 두 가지 이거요. 단 것 없고 이 두 가지입니다. 은어하고 은어입니다. 그리고 한자성어요. 내가 한자 증체도 이야기 안 합니다. 딱 한자성어 하나요. 그래서 은어하고 한자성어 이것만 잘 점수를 관리하셔도 80점 내지는 85점까지는 되게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감옥이 구급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내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됐죠? 그런데 사실 80점 85점 맞죠? 저렇게 맞으면 제가 이야기하죠? 아주 기분 좋게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왠가 하면 100점 한테면 80점 85점이 낮은 점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합격 컷을 넘긴 안전한 점수라고 보기도 어렵죠. 우리 공무실은 합격과 불합격만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 컷을 넘기는 점수가 의미 있는 점수이지 않겠습니까? 쓰기가 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두 문제를 더 맞춰야 기록 90점을 넘길 수 있죠. 그래야 고득점 정도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한 문제를 더 맞춰 한두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사실 괜히 고달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고달픈 공부가 이거예요. 한자 파트너 한자 성은 뺐습니다. 빼고요. 나머지 이쪽 한자 표기 문제라든지 한자 어휘 문제라든지 이 시험은 안 나왔지만 고요 문제라든지 또 아까 속담과 관용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양은 어마방대한데 사실 나오는 출제의 문항수는요 나와봤자 한 두 문제 두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틀려버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기분 좋게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두세 문제 중 한두 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초기부터 이 파트에 대한 공부를 너무 일찍부터 포기하거나 손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열심히 해라. 내 지금 말씀 절대 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공부했던 내용 아니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내용 그 내용만 잘 챙겨보시는 그것도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업에서 공부했는데 그게 나왔는데 그것 틀리면 제일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새로운 것을 많이 알기보다는 이미 내가 했던 것을 정확히 내 것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이거 많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전히 좀 불안하고 어려우시면요.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간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문제풀이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 다뤘던 그 한자 표기 문제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거의 매 회마다 한자 표기 문제 한자 의미 문제를 집어넣었거든요. 고요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문제들만 잘 챙겨보시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또 그것도 챙겨보기 좀 힘드시면 무시하시고요. 지금 오늘부터 다시 이제 치방직을 위해서 두 달 동안 수업을 할 거 아닙니까. 이때 나온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라도 잘하면 챙겨보시라. 고문창각기 내껀 만들고 시험량 들어가자.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가장 현명한 공부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상반기 시험 결과 참 좋으면 좋으되 그런데 만약에 혹시 시험 결과 안 좋아서 내년까지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면 야하튼 이 레이스는 이제 7일 때부터 다시 시작되겠죠. 내년 시험을 위해서 그래서 한자 파트 할 것이고 또 뭐 문법 파트도 공부할 것이고 야하튼 그게 7일 때부터 정상적으로 특강들이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필요한 과목들 취약한 부분들은 특강을 통해서 보충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방직을 대비해서는 내가 했던 내용 앞으로 할 내용만 잘 챙겨보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으십시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총평은 끝났고요. 또 문제 출제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표를 통해서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건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국가직 시험은 지나갔어요. 지나갔으니까 이제 잊으시고요. 점수가 좋으면 은근히 마음속에 저축 하나 드러났다 생각하시고요.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분들이 국가직보다는 그냥 지방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직이. 고객님은 어느 한 곳에 일정하게 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게 생활에 안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 내서 옮겨버리죠. 그러면 생활 자체가 흔들려버리고요. 특히 여성들이 옮기게 되면 이 가정 자체가 사실 굉장히 흔들려요. 남자들이 어떻게 바깥이 시원자 자체하고 하면 되는데 이 자료는 사실 육아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애를 키운 문제도 있으니까 이게 옮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은 지방직 이동이 없는 지방직 시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이 밀항인데 저는 밀항의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 공무원들이 진짜 파라다이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의 인구가 줄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면사무소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씩 차 댈 데가 없어서 조심스럽게 광무소에 차를 데려도 되나 싶어서 쭈피쭈피 들어가면요. 면장이 나옵니다.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래서 시간 되면 차 좀 먹고 가라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사람이 없는가 봐요. 아니 그 면사무소가 우리 밀항 시내 정중앙에서 한 15분 대신은 아무리 물없자 25분 거리에 다 있거든요. 천국 아닙니까 이거 근무지로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래요 저는 그런 데서 근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한번 해보겠다 나라의 어려운 짐들을 내가 한번 치고 나가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지방직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정원 시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한 두 달 정도 지방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 지방직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어차피 이 기회가 우리 1년에 많이 오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망이면 올해 시험들은 거의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층부터 보니까요 많이 안 뽑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제대로 해가지고 하여튼 단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남은 한 8주 동안에 최선을 다 해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도 공부계획 잘 세워가지고 하여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난도로 지방지도 나올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시험은 그때마다 다 다르니까요. 우리가 공부했던 이 패턴들이 절대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못 본 유형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문제풀을 통해서 새로운 유형들을 계속 접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놓칠 유형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들이 틀린 것은 아니니까 이 방법만 잘 정리하고 잘 정돈만 잘 한다면 아마 지방지에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요 열심히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직의 해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됐습니다.